작업복이 못 입고 있는 것 같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작업복으로 입고 왔는데 성화? 뭐 딱 갔는데 어? 안 가내보셔도 돼요 어? 지금 충분해요 이거 딱 입으면 되거든요 2차요? 2차인가 본데? 아이 나 이거 좋아 썸디쉬 썸디쉬 어? 아이고 재석 씨 재석 씨 썸디쉬 까리야 한다 까리야 한다 안녕하세요 쿠나 쿠나 야 그래 야 너 그 사이에 머리 색깔 바꿨어? 네 머리 바꿨어요 아니 야 그거 왜 바꿨어? 여기 또 나온다고 아 여기 나온다고 바꿨어? 예능 나온다고 또 아 뭘 또 머리까지 바꿔 흔히도 그렇고 그레이도 그렇고 얼마 안 됐는데 본지 그렇죠 저번 주에 형 저는 진짜 오래 되지 않았어요 너는 오래 됐지 그렇죠 썸디쉬 어떻게 되잖아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썸디쉬 아 썸디쉬 진짜 오랜만인데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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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근데 저희 뭐하는지 모르시죠? 아 일단 저기 나도 모르죠 어디 가서 일하는지는 아 근데 지금 알바로 아 그거 뭐 광고 찍지 않나? 아 알바로 리스펙트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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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여기 모든 알바로 리스펙트 알바로 리스펙트 알바로 리스펙트 야 오늘 코쿠는 진짜 더 도비 닮았네 근데 형도... 약간 같은 종족 아니야? 아니 약간... 약간... 히어리 형과? 같은 트라이드잖아요 야 지금 정확하게 표현했네 히어리 형과, 히어리 형과 우리 개통이 있거든 그 종족들 재석이 형이 우리 개통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도비족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 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지 엘프네요 엘프 아 근데 야 그레이... 갑자기 머리 색깔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형 만난다고 아 그래? 아 맞아, 그레이가 저기... 저기 컴퓨터공학과라며? 네, 홍대 컴퓨터공학과 아... 나 몰랐네 1학년만 당했어요 아 진짜? 근데 아깝다 음악하느라고 아 근데 이게... 뭔가 음악하는 걸로 잘 돼서 사실... 아니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저기... 아예 아까운데... 컴공이면 뭐 배우는 거지?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제... 아... 이거 미래산업인데 그거 왜... 우리... 아니 음악은... 그게 미래산업이야 미래산업이야 과거가 항상 있는... 아니 그러니까 음악은... 계속 해도 되니까 컴퓨터공은 그거 좀... 마무리 좀 하지 아, 외삼촌 같아요 저희 외삼촌이 계속 그거... 졸업하라고... 오늘... 우리 외삼촌 오신 줄 알았어 나도 모르게 지금... 아... 이거 지금... 아, 저 졸업 안 해도요 순간... 순간 외삼촌하고 똑같았니? 너 잘 만났다 아, 왜냐면은 내가... 나도 솔직히 내 일 하는 데는... 내가 이제 학교를 이제...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다니다가 나 중퇴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때 막 교수님이 그랬다고... 너 이거 이제... 아, 그래도 졸업은 하고... 그런 거 네가... 나 못했지...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쉬워서 하라는 거야 아, 뭐... 졸업 장외금 뭐... 그 딸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그리고 과도 지금... 굉장히 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컴퓨터공학은... 아, 근데... 그레이... 네... 아, MT는... 지금 가야 되는데... MT 짱이죠 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캠퍼스 생활을 많이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아, 내 지금 그 얘기야 네 나는 그래도 캠퍼스 생활을... 그... 2년을 4년 다니면서... 아... MT만 4번 갔지... 오늘 오늘 근데 저녁이 아네, 밤에? 무슨 일이길래? 아, 궁금하다... 아, 우리 저기... 편의점 들러 갔다가 해야 되는데... 아... 거기 왜냐면... 밤에 그... 다 닫잖아, 그래서... 여기 편의점 가다 보니까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아, 뭐 뭘 사나... 라면 이런 거 하나 살까? 라면 먹어야 돼서... 라면은 사야지, 라면은 사야지... 나는 그... 삼각김밥 하나 먹어가겠다... 우리도 저기... 삼각김밥 하나 먹어야 되지 않아? 아, 뭐... 야, 삼각김밥 두 개 살까? 두 개 아니지... 두 개, 그치? 이걸로 안 될... 안 될 거란 말이야... 초콜릿 같은 거 사야 되잖아... 이거 필요해... 그렇지, 이게 또... 당 떨어질 수 있어... 형, 이거... 마... 같이... 같이 나눠 먹죠... 일을 우리가 많이 할 것 같아서... 다 왔나? 여기야?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여기가 뭐 왔는데요? 이야... 이게... 근데 되게 일단 크다... 뭐야, 여기가 뭐 왔는데요? 잠깐만...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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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일단 여기서 내려라... 진진을 한 번 돌아가는 데이터의 오면... 지낼 아 reconoclio.. 베리에 rank... 베리에... 베리에... 손으로 이용해서...